너무 좋을 것 같은데? 들어가도 돼, 진짜? 네. 뜨겁지, 뜨겁지? 그래, 뜨겁다니까. 확 들어가는 그건 아니야, 지금. 어우, 뜨겁다. 많이 뜨고, 많이 뜨고. 오! 뜨겁다니까. 손만 대봐도 뜨겁지 뭐. 이거 한 46도 정도죠, 이거. 아이고야. 이거 익을 것 같은데? 안 뜨거워.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.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.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. 어때? 안 되네. 안 되네. 야, 이거 언제쯤 들어갈 수 있는 거야, 이거. 아, 너무 뜨거워요. 뭐가 뜨거워, 그래. 뭐가 뜨겁다, 전문장 만들어, 전말로. 바람이 누구나면. 뜨겁다. 군대 갔다 왔어? 군대 갔다 왔어? 저요? 군대 갔다 왔어? 저요? 제가 갔다 왔어. 네, 가슴만 있다면 나라의 부름을 받겠습니다. 내 시원 볼게. 다시 가슴만 가락 pu. 이럴까, 안 되려고 하면. 내 시원. 이제 또 넘어진다, 이제. 거기를 터러 갔다 들어가시면 이거는 반칙이죠. 여기를 터러 갔다 들어가시면 이거는 반칙이죠. 난랑 안 되려고 하면. 저 또. 이제 또 넘어진다, 이제. 사랑 사랑합니다. 거기를 터러 갔다 들어가시면 이거는 반칙이죠. 반칙이 훨씬 호란 것이지. 아니 너무.. 아니 그렇게 하면 다 들어가져 나오지 않지 일로! 그렇지! 들어봐 나뭇골리로 다진 거 거부터를래 왜? 얼른 나와 이제 자기만 잠깐만 그렇지 그렇지 맞아 맞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뜨거 뜨거 아 뜨거 아 뜨거워 빨리 들어와 빨리 알았어 알았어 느려! 빨리 들어와 빨리 확 들어오면 괜찮다 아 난 모르겠는데 아 뜨거운데 많이 뜨거운데 나는 아 뜨거운데 군대 갔다 와 있냐 군대를 많이 뜨거울까요 군대 대명대 갔다 와 있냐 많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제가 여자인 걸 잘 모르신 거 같은데 이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다음에 올 땐 제가 치마를 입고 오든지 뭔가 아니면 여기다가 좀 리본이라도 꽂든지 뭔가 좀 조치로 취해야 될 거 같아요 이렇게 오해가 좀 풀렸으면 좋겠네요 아 뜨거운 거 뜨겁다 우리 네? 들어와 있으니까 괜찮다 어 추억 괜찮아 적응의 시간이 좀 필요할 거 같아 어우 좋다 아 진짜 온천 같다 아 좋다 아 좋다 많이 좋아진 거 같은데 아니 내가 이거 진짜 못 나 이거 약해 아 못찬네 귀여운 거야 야 그냥 이게 뭐냐 진짜 진짜 이거 신선이다 신선 누나 봐봐 어 다리 피부 색 어 어우 많이 차이 나네 많이 차이 나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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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야 들어오지 이래야 들어오지 이래야 들어오지 이래야 들어오지 아아 아 아 아 깜짝이야 이물라도 야 이물로 야 물자고 치지 마라 야 야 자 테스트 다 들어가자 아이고 야 야 야 야 오늘은 토끼 선명하다 토끼가 어 와 그러네 그치? 되게 운치 있었어요 뭔가 이 달 아래에 마치 노천탕이 온 듯한 그런 기분이었어요